사춘기 네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추김 하셨나요? 어머님 유추김 하셨나요? 사춘기요 어? 야 망설임 없이 사춘기야 연습해주세요 안녕 클레버TV의 유림 임채 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와 우리 오늘 유림이 이제 재영이의 처우입니다 네 처우로 가방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이 먼저 할 건데 여기 유림이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네 중학생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 가방 색깔이 낮아요 약간 무채색 느낌 유림이는 평소에 가방 먼저 소개해주시죠 네 제 가방은요 쏙크한 검정색이고 아 검정색? 진크한 검정색 일단은 옆면에는요 제가 버스 타고 다닐 때 충전을 해서 어떻게 충전을 돼요? 그 버스에 꼽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 정말요? 모르셨어요? 응 유수영이랑 유림이랑 3살 차이인데 3년만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리고 옆에는 제가 많이 쓰는 에어팟이에요 에어팟? 아 이거는 버전이 어떻게 되나요? 1세대 1세대? 1세대? 1세대 아 제가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렸다가 한 달 만에 찾았어요 이쪽에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귀여워 물통이 좋아요 아 물통인가요? 귀여워 오전 너무 귀여운데요? 제가 물을 많이 못 마셔서 그냥 작은 거 들고 다니고 이제 안 마셔가지고 2세대 다음 다음 준비할까요? 4회 어 그리고 앞주머니 여기에는요 지갑이 들어있습니다 어어 아 근데 지갑 색깔은 또 알록달록하네요 아 제가 조금 아기자기한 거를 조금 좋아해가지고 근데 가방은 꺼보지겠네요 근데 가방은 조금 4회 어 저기에 제 학생증이 있어요 학생증? 어 요새 방아 이렇게 지갑이 있고요 어 학생증밖에 없고 여러분 눈물 어머 돈이요 돈이요 잠깐만 눈물 엄청 오지 마세요 아 네 어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요 폴통이에요 폴통 깜찍해 아 널 깜찍해 공주공주 아니 잠깐만요 가방만 꺼면 새긴거 아니에요? 그런거 같아요 아 귀엽다 아 키리 키리 어 유럽이 닮았는데? 아니 왜? 제가 헬로킷TV 진짜 좋아해서 어 이거는 제 택시입니다 아 탁치 아 탁치 마이 멜로디 아 아 이제 이제 학교 가면은 앞머리가 이렇게 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데기를 오오 고데기 챙겨다뇨? 잠깐만요 이거 무선인가요? 네 와 왜냐면요 이제 막 친구들이 자꾸 앞머리 휘었다고 놀려가지고요 챙겼습니다 네 짱 이게 뭐죠? 와 언니가 아까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고 아 가이언이 짱 근데 읽으면 아따따따따 읽어보세요 오늘 유쌤을 봤는데 너무 존경스러워 이렇게 좀 갖고 있어요 와 달콤했죠 저에게 투모로우바이트투게더 분들을 여기다 붙였어요 언니 덕 투모로우바이트투게더 분들 덕질하시거든요 덕질하거든요 이렇게 제 가방은 끝났습니다 아 좋습니다 유린이 가방은 되게 많다 되게 어두운 색깔이 안에 있는 인품들이 겉바람 쪽 겉바람 쪽 민치 가방 오 역시 알록달라고 제 가방은 저희 언니가 쓰던 아 물려받은 거 엄마한테 가방 쓴다고 얘기할게요 하나 셋 엄마 가방 사줘 귀여워 아 그래도 맘에 드시죠? 어 네 아 이렇게 이쁜 거 같아 여기는 조금 떼같은 제가 좋아하는 인형이 있어요 저도 집에 이거 있어요 미키 마우스로 안경 제가 또 안경을 좀 쓸어줄게요 어 안경 써 볼까요? 안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모범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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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트야 근데 솔직히 영화 볼 때밖에 안쓰거든요 아 정말요? 아 정말요? 음 공부 민트의 영어 천재잖아요 생년기 우와 우와 뭐가 진짜 많아요 짠 지금 한겨울에도 소풍기를 챙기고 다니시나요? 친구가 여행을 사이판으로 갔거든요 네 기념품으로 아 너무 귀엽네요 어 이런거 자 이렇게 맛있는 잔식들을 잔식들 네 제가 친구랑 과자 같은 걸 교환을 하거든요 오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사주신 미키 마우스 네 짠 우와 아 이거 나 알아봤어 잠깐만 유림이가 지금 이따가 교환할 것 같아 우리 교환 에어팟이랑 아니 어머님이 지금 에어팟이랑 교환하네 어 잠깐만요 민트야 제가 물통이 있는데 약간 왜 이렇게 커 야구방망이라고 저의 필터 어 귀여워 이름도 저렇게 야무지게 썼습니다 김민트 어 저의 파우치입니다 아 파우치 파우치를 다 들고 다니네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울입니다 어 거울 한번 볼게요 본인 얼굴 빛이 나고 눈이 너무 아파서 아 아 저도 언니랑 똑같이 다이어리를 샀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심심할 때마다 쓰는 거라서 거의 다 웃겼고요 집에 사는 당시 다이어리 쓰는 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 오 아 같이 한번 다 끌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식단표 네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 저 필통 안에 제가 11월달 극식을 다 올려놨어요 극식을 하셨나요 어머님이 계신가요 극식이요 어 야 망설임 없이 아이 사춘기야 셀프트 해주세요 저는 일단 되게 베이지색에 깔끔한 가방을 들고 다니고요 깔끔한 가방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물통을 들고 다닙니다 어 약간 색깔이 똑같아요 네 맞아요 똑같네요 제가 엽서를 들고 다니는데요 엽서요?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졸업식을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해가지고 네 애들한테 너무 아쉬워서 편지를 한 명 한 명씩 다 써주고 있습니다 정말요? 믿습니다 밑에 관세는요? 네 다음 중간 주머니에는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죠? 모집 배터리 오 아니 잠깐만 모집 배터리는 왜 이렇게 큰 걸 들고 다니시는 거죠? 정말 각도에서 핸드폰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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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크고 다니는데 연습실 여기 와서 연습할 때나 그럴 때 저는 핸드폰을 두 개 들고 다니는데요 일단 검은색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주로 볼펜이나 샤프 그런 거를 여기 나가는? 넣어놓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 짤란 하이라이트 형광편을 약간 깔별로 맞추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을까요? 어 생각보다 필기기 하는 게 많아가지고 오 한 가지 색깔로 안 하고 아 그러네요 다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짤란 저는 필기 노트를 따로 들고 다녀요 아 이뻐요 다음으로는 탈입니다 와 뭔가 공부하는 게 뭔가 많이 나와 와 진짜 당황했어요 유리미는 도대기나 하고 막 이랬잖아요 아 아 저 오늘 시험을 봤는데요 네 시험지가 있거든요 네 한 개 중에 하나 오 한문대 중에 한 개 이들이 즐거워 affair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론 fife 멤버들과 방금 소개해봤는데 제일 기억나는 거는 피어адиешь 집집이 더 맛있었다는 거 응 엄마 맛도 맛있고 어디서 그א׈이 더 돌린다면 엄마 맛 할рав narration 확 이건 우리 멤버 누구들이 갖고 있던 물건이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이 어떤 건지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실제 재밌게 보셨다면 뭘 해야 되죠?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!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